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출범을 했는데요. 과연 가장 첫 번째 질문으로는 삼성물산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지가 가장 궁금한 것 같습니다. 방향성을 어떻게 좀 잡을 수 있을까요? 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한 통합삼성물산이 오늘 공식 출범을 했는데요. 삼성물산은 최근 주식 매수권, 매수청구권, 매수대금 6,700억 원을 지급을 완료함으로써 법률상 합병을 위한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통합삼성물산은 사실상 삼성그룹의 실질적인 지주회사의 역할을 맡게 되는데요.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또 삼성SDS 지분을 보유하면서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와 함께 삼성그룹 내 대표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인데요. 통합삼성물산은 각 사업 성격이 달라서 물리적인 통합이 어려운 만큼 일단 건설과 상사, 패션과 리조트 건설 등 4개 부문 체계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사장단 인사가 예정되어 있는 연말까지는 건설 최치훈 사장, 패션의 윤주아 사장, 상사의 김신 사장, 리조트 건설 김봉영 사장 등 각자 대표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건설과 상사 부문이 입주해 있는 삼성물산의 경우에 서초 사업에 그대로 있게 되고요. 제일 모직의 건설 리조트 부문은 태평로 사옥, 제일 모직의 패션 부문은 또 도곡동 사옥에서 통합 삼성물산의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잠깐 설명을 해주셨지만 삼성물산이라고 해서 정말 하나만 보면 이제 안 될 것 같습니다. 상사나 건설은 당연할 것 같고 레저나 패션, 바이오까지도 워낙 건드리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삼성물산이라는 이름 가지고는 파악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전략들이 있는지 각 부분별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먼저 건설의 경우에 그룹 대표 건설사로 글로벌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사 부문은 글로벌 네트워크 역량에 제일 모직의 패션 또 시금 사업의 노하우를 살려서 섬유와 식량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패션 사업 역시 상사 부문의 글로벌 인프라를 활용해서 패스트 패션이 스파 브랜드의 해외 진출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시금료 사업 또한 해외 사업을 본격화하고 레저 부문의 경우 설계와 시공 또 운용 역량을 결합해서 국내 복합 리조트와 복합 개발 사업 수준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삼성물산은 지난해 말 기준 33조 7천억 원이었던 미출을 2020년까지 60조 원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인데요. 세전 이익은 4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총 5대 사업 크게 우리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이런 삼성의 지배구조 얘기가 나오면서 신수종 사업 얘기를 하면 항상 그 중심에 그리고 그 앞에는 바이오 산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좀 삼성그룹 측에서 좀 힘을 실어주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삼성물산은 기존 사업만으로는 이제 성장을 확대할 수 없다라는 그런 판단 아래에 합병 이후에 성장성이 높은 신수종 사업에 주력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요. 삼성물산은 시밀러 제품을 위탁 생산하는 바이오로직스 지분 51.2%를 확보하면서 바이오 사업 주도권을 갖게 됐습니다. 삼성그룹은 이미 5년 전인 2010년 바이오 제약 시장 참여를 공식화했습니다. 이건희 회장 당시 신사업 추진 사장단 회의에서 바이오 제약을 그룹의 5개 신수종 사업 육성 대상으로 확정하고 2020년까지 2조 1천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이번 합병 이후에 바이오 부문의 투자 여력을 확보하고 또 하이테크 시공 역량 기반으로 투자 효율을 재고화하기로 했는데요. 또 글로벌 마케팅 역량을 활용해서 사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2020년까지 바이오 부문 매출을 1조 8천억 원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 부문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한번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똑같은 삼성물산 얘기긴 합니다만 조금 다른 성격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삼성물산과 제1모제약 합병 과정에서 가장 또 핫했던 이슈 중에 하나는 이재용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이 얼마나 강화될 것인지 그리고 이거를 정말 잘 소화해낼 것인지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가름대고 있나요? 네, 삼성물산은 최대의 주주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16.5%를 비롯해서요. 오너 일가가 모두 30.5%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4.1% 또 삼성생명 19.3%, 삼성SDS 17.1% 등 주요 계열사의 지분을 상당수 보유하면서 실질적으로 삼성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의 역할을 그렇게 맡게 되죠. 당초 삼성전자 지분 0.57%만 보유했던 이 부회장은 통합 삼성물산 출범으로 삼성전자 지분 4.1%를 확보하는 것인데요. 이로써 이재용 부회장 또 통합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구축이 됐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의 지배력이 더 강화된 것인데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이재용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오랜 기간 또 치밀하게 준비된 작업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이 부회장은 사실상 지주회사인 통합 삼성물산의 지분을 16.5% 보유한 단일 최대의 주주로 올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삼성그룹 지배구조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좀 궁금해져서요. 이런 지배구조 개편 소식들이 지금까지 합병이나 통합 등을 통해서 계속 이어왔지 않습니까?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고 판단해도 될까요? 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과의 합병은 계열사 간 시너지를 높인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그런 점이 또 전문가들의 시각이었고 실제로 그런 점에서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았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미국계 해지펀드인 엘리안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이 부당하다면서 합병이 제동을 걸었지만 결국 법원은 삼성물산에 손을 들어줬죠. 삼성물산은 이렇게 삼성이 힘을 실어준 주주들에 대한 어떤 보답 차원에서 어떤 가제를 안게 됐습니다. 계열사 간 합병이 다른 시너지도 있겠지만 결국엔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을 높인다는 측면이 더 강하기 때문인데요. 삼성물산이 주주 친화 정책의 일환으로 거버넌스위원회를 설치하고 또 사회공헌기금을 영업이익의 0.5%로 확대한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 위에 구조조정 문제도 남아있습니다. 통합 삼성물산의 직원의 수는 제일모직이 4,300여 명, 또 삼성물산은 8,200여 명으로 이 둘을 합하면 1만 2,500여 명에 달하게 되는데요. 이 가운데 삼성물산의 건설 부문과 또 제일모직의 건설 부문의 어떤 업무적인 그런 중복이 있기 때문에 삼성물산은 일단은 사업적인 구조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인력 구조조정은 없다고 밝힌 바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조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주들에게 좀 친화적인 그러니까 보답 차원에서의 이야기를 먼저 해주셨고요. 제가 그 전에 한번 또 추가로 여쭤봤었던 것이 지배구조 그러니까 추가적인 개편 예를 들어서 합형이나 통합작업은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됐다고 봐야 되냐고 한번 여쭤봤었는데 그러면 사업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단락되고 구조개혁이 뭐 남아있다고 우리가 그 정도로 한번 판단을 하면 좋을까요? 어떨까요? 구조개혁이요.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서 통합작업이나 합형작업은 이제 거의 다 맞췄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내일 이사회를 열고 이사회 의장이나 대표이사 선임 등의 문제가 남았거든요. 그리고 그런데 각 사업의 어떤 영역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떤 향후 과제나 이런 것들이 좀 남아있고 지배구조 개편이나 이런 부분도 향후에 이제 순환 출자 구조를 좀 끊는 그런 부분들도 아직까지는 작업이 조금 남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삼성그룹 뭐 얘기하면서도 순환 출자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꼬리표처럼 따라 붙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떤 변화 있을 때마다 저희가 또 한번 업데이트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부동산부의 김혜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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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